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원래부터 논란을 달고 살았던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가 되고 난 후에도 예상했던 사범리스크 외에 여러가지 이재명의 인식이라던가 처신 때문에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이재명이 한 행동 때문에 최근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당내 분란의 중심에 이재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최근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가장 많이 비판이 나오는게 이재명이 지난 대선에 패배한 후에 주식을 매입한 행동이 부적절했다라는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재명의 그 행동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얘기가 꽤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저께만 하더라도 그동안 이재명을 상당히 지지해왔었던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이재명이 주식을 매입한 것은 실망스럽다라고 비판을 했고 대선 패배 후에 지지자들이 정권을 뺏긴 충격에 널브러져 있는데 이재명이 주식이나 매입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정말로 실망스럽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전재수 의원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최재성 전 수석이 이재명이 자기 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그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패배 뒤인 4월하고 5월 초 사이에 방산 관련 주식을 매입한 뒤에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상임인 국방위에 들어가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이재명의 주식 매입에 대해서는 신탁 심의를 의뢰하는 등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데 굳이 그랬어야 됐는가라고 비판을 했으며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국방위로 가기 전에 그 정도쯤은 좀 챙기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아쉽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야당을 이끌 지도자이자 대선에 석패했었던 그리고 다음 대선 출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분인데 그거를 그렇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가 이런 대목이 아쉽다라고 거듭 이재명을 비판을 했는데요. 연 이틀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해석을 했을 때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을 좀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여지는 분명히 있지만 이번에 이재명의 주식 매입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개념이 없는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고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지지자들이 대선에 패배한 충격으로 낙담을 해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데 이재명은 뒤에서 주식을 사가지고 돈이나 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간적으로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최재성 전 수석이라든가 전재수 의원이 이재명을 비판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또 민주당 내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당연히 개딜들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 의원에게 내부 총질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전화라든가 문자폭탄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전재수 의원이 오늘 시사 프로그램에 나온 거 얼굴을 보니까 지지자들에게 상당히 시달렸는지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때는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재명을 칠드치고 있는 민주당의 의원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갑자기 안민석이 등판을 해가지고 이재명을 비판하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 자기 식구를 잡아먹는 갈치 정치인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안민석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정치 보복이라든가 이재명을 향한 정치 탄압은 대선 때부터 예견이 되었는데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지금 여야가 대치 정국이라면서 이럴 때 총구를 외부로 향해야지 혹시라도 총알 한두 개가 내부를 향하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절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시국에서 갈치 정치는 굉장히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지적을 했고 안민석이 이야기하고 있는 갈치 정치는 큰 갈치를 잡아서 배를 갈라보면 작은 갈치가 그 배 속에서 나오는데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크는 것이라면서 갈치 정치라는 것은 자기 식구를 잡아먹는 정치라고 설명을 하면서 사실상 전재수 의원이라든가 최재성 전 수석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안민석이 실드를 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과연 안민석이 자기를 실드 쳐주는 게 반가울까 이게 좀 상당히 의문스럽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민석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이 민주당에서 가장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 의원 중에 한 명이고 의정활동하고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사실 이슈나 쫓아다니거나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서 그 과정에서 그리고 헛발일도 많이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많이 잃은 상황인데 이런 안민석이 이재명 편을 들어주는 것은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사실 반갑기만 하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며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이재명하고 안민석이 엮여있는 모습을 보면 진짜로 유유상종이다라는 이런 말이 나올 법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안민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이재명을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본인 일이나 신경을 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안민석은 윤지호 사건으로 여기저기에서 조롱을 받고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최순실 관련해가지고 입을 털고 달린 것 때문에 최순실 쪽으로부터 고소를 당해가지고 법적 분쟁이 있으며 또 김학의 전 차관의 부인 관련해가지고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걸려서 최근에 재판부로부터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이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말과 행동 때문에 본인이 지금 여기저기에 송사에 얽혀있는 상황이고 항상 구설수에 오르는 상황인데 지금 누가 누구를 실드를 치겠다라고 나서는가 참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 이재명의 인식이라든가 처신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슬슬 우려스럽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재명이 뜬금없이 친일 국방이라는 프레임을 꺼내들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진짜로 곤욕스러웠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무리하게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려다가 헛발질을 크게 한 것이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이 국방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이 나왔으며 정세균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이재명의 발언이 틀렸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재명의 의견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입장까지도 냈습니다. 아무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재명 관련된 재판이 시작이 되었고 현재 이재명이라든가 그 측근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권 때 그나마 덮여 있었던 이재명하고 관련된 사법 리스크들이 새로운 부분이 드러날 경우에는 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방언하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김어준이 이야기했던 대로 이재명 다음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번에 최재성 전 수석이라든가 전재수 의원이 이재명의 행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것은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의 입지가 무너지는 것에 신호탄을 알리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지난 대선 때부터 친문하고 친명계하고 갈등이 극심했으며 현재 친문 진영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당대표이고 현재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재명 쪽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정치권에서 없고 이재명이 재판이라든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이 방탄 갑옷에 틈이 벌어지는 순간 아마도 친문 쪽에서 바로 거기에다 칼을 꽂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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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